안녕하세요 김은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원하는 삶을 사는 여성의 일곱가지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백음진님이 주셨습니다. 백음진님은 도외과를 졸업해서 도외인이자 또 서예 또 하시고요 또 가로수길 칼국수 요식업이 또 대표이시기도 하고 현재 여성자기개발센터의 대표이고 한국공예진흥원 공공디자인 전문가고요 참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고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책 잡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여성의 일곱가지 비밀, 여성, 굳이 여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남자랑 여자랑 또 성공 비밀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워낙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특히 첫 프로로그에 보면요 2018년 세계적인 투자의 퀴즈의 짐 로조스 회장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게 천만입니다 우리 세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걸 왜 넣었을까 아니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에 왜 경제 위기를 넣었을까 또 우리의 경제 성장 전망률 올해 전망률을 2.6%로 낮게 전망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여러가지 불안하죠 통계청의 결과만 봐도 이게 여성의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아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기회로 잡은 분들이 여성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성의 루즈 그러니까 루즈가 루즈 판매율이 높아지면 여성의 경제에 참여가 높아져서 기회가 온다 경기가 안 좋으면 루즈가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주가 많이 팔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것처럼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더 이상 육아나 교육이 가정의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높이는 경제 정책이 나오고 또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참여가 높아진다 라는 부분이 앞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시대의 자기개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여성들만 보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억눌렸던 또 육아라든가 가사 부분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이 목차를 보면 1장 꿈은 움직여야 항해를 시작한다 2장 꿈에 화살을 쏘아서 명중시켜라 3장이 또 이제 여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자라서 꿈꿀 수 있는 꿈이 있다 여자라서 꿈꿀 수 있는 꿈이 있다 저는 좀 반감합니다 남자가 읽어도 됩니다 이 책은 그리고 4장은 여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7가지 직업 이거 역시 남자도 읽어야 돼요 제 4장인 부분이 저는 공감이 좀 많이 되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공감, 창조, 교육, 수다, 미소, 뷰티, 건강 이렇게 이 책의 제목 7가지 비밀이 4장에서 나와요 물론 여자들이 공감을 잘하죠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남자들도 여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그래서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이 또 예시가 됩니다 심리상담사, 예술치유상담사, 노인상담사, 진로학습코치, 정리컨설턴드, 심리팟캐스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기도 해요 없어질 직업 많이들 나오죠 텔레마케터, 택시기사, 마트, 캐시 이런 부분들은 없어질 확률이 90%가 더 높다고 하죠 지금 얘기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직업은 로봇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조입니다 여자의 변덕은 창조의 원천이다 야, 이거 말 돼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창조적인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말만 바꾼 게 아니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디자이너, 광고 기백자, 사물 인터넷 전문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3D 프린팅 전문가, MD, 상품 기획자 이런 분들이 창조적인 직업이잖아요 이것도 미래에 유망한 직업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여자가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교육 쪽에 여성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아, 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육 부분에 진로 전문가, 아동발달상담사, 독서지도사, 커플매니저 아, 이거 필요해요 커플매니저 이게 좀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연애를 좀 해야 됩니다 남녀가 또 캘리그라피스, 드론 강사도 가능하다 네 번째 능력입니다 수다 역시 수다하면 여성들이죠 남자들은 참 수다 못 돌아요 그래서 유리하다 여자들이 잡담도 능력이다 모바일 광고 기백자 웹툰 작가 빅데이터 관리자 파워블러거 디지털 장의사 타로마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라이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능력이 미소입니다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는 안정감에서 나오죠 남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를 딱 보면 60대다 60대를 한번 볼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봤을 때 그래도 할머니분들이 미소가 좋죠 자연스러운 미소는 안정감에서 나와요 미소를 띄워야 되는 직업들 별리사, 변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자산관리사, 소상공인 컨설턴트들이 미소죠 그리고 뷰티 부분입니다 그리고 뷰티 부분입니다 앞으로 뷰티는요 더욱 대세가 될 겁니다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요 솔직히 그건요 남자들도 그래요 솔직히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예쁜 욕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뷰티 부분에 이미지 컨설턴트 메들컷 케어 관리사 비만 관리사 브랜드 매니저 쇼 마스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부분이 뷰티에 관련된 직업들이 그리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부분 정신이 맑아야 건강한 삶을 누린다 그래서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관한 직업군을 또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연치유사 숲 해설가 간호사 스마트 헬스케어 기획자 그리고 건강관리사 귀촌 상담사 원산지 관리사라는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한 여자들이 행복하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장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나를 세워라 오늘이라는 선물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주요 핵심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듣고 마음에 드시면 꼭 구입해서 주변에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는 딸을 가지신 분들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우리 전업주부분들도 직업이에요 당당하게 직업이고요 하지만 원직업이 아닌 투직업 쓰리직업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시계죠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이 책에 본인의 성공담과 함께 또 실패담과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장을 디딤돌로 만드는 기술 회사는 백이다 공감합니다 이게 또 어느 직장을 다녔다 라는 부분들 또는 어디 직장에 있다 필요합니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적성을 개발해서 창업한 경우가 많다 회사 생활이 지루한가 회사 생활을 즐겁게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은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100% 공감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아나운서 할 때 되게 많은 다른 인비를 좀 많이 했어요 식당 할 준비도 했었고 조례사 제약증도 땄었고 그리고 쇼핑 호스테도 조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나운서 했다라는 그런 경력은 저에게 백으로 지금도 작용합니다 또 쇼호스트 1등 했다라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요 또 교수도 했고 또 창업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저도 사람들 지도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럴 때 퍼스넬리티 그 배경이 뭐냐라는 거 뭐 부잣집 막내아들 뭐 아버지가 돈이 많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회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회사가 꼭 대기업이면 물론 좋죠 솔직히 대기업이면 좋죠 근데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작정 창업하고 무작정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일정한 직장을 좀 가져서 그 안에서 경험도 쌓고 백도 만들고 인맥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이 백음진님은 도예과를 나왔잖아요 사실 도자기과 도예과를 나와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서 일했던 경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는 백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하우스라는 세라믹 도자기죠 세라믹하우스라는 것을 창업을 했고요 신사동에 오픈을 합니다 세리하우스 그래서 매장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도전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유아들도 가르치고 초등학교도 가르치고 여러가지 성장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2007년에 설립을 하고 2008년에 확대를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2009년에 더욱 확대하는 여러가지 문화센터라든가 특기적성반이라든가 이런 전문 강사를 또 양성해서 파견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2009년에 동작구 여성창업 포럼의 엑스포에 또 창업 부스를 마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항상 최고의 결과를 상상하면서 도전하신 분이에요 이 책에는 성공사례들 초등학생들이 만든 멋진 작품들도 사진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반항적인 학생들이 도외교육을 통해서 좋아졌던 그런 사례들 보람도 이 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신은 도외가였던 또 세리하우스 사업가였던 백음진님이 뜬금없이 칼국수 집을 해요 칼국수 집을 해요 세리하우스 공방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바쁜 생활에 갑자기 칼국수 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잖아요 이 도전이 또 성공합니다 그냥 성공한게 아니라 많은 마케팅 툴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거는요 테이블 공간이 좀 작았거든요 테이블 한개는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 매장에서 한 테이블당 일일 매출을 평균 15만원으로 보면 한달이면 450만원이에요 테이블 하나가 테이블 3개를 추가하면 최소 1500만원이 더 생기는거거든요 이 한개의 숫자는 작아보이지만 이게 한달 모이면 큰 액수가 되는걸 안거에요 식당을 오픈하고 나서 맛감이 교체했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 컨설탄트 등 머리만 쓰는 일 하다가 이제 이 몸 쓰는 일을 하는거잖아요 처음에 보는 음식점이잖아요 몇명도 아니라 수백명 분량의 음식을 만들고 맛을 내야 되니까 엄청 긴장을 한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공합니다 주위에 맛있는 건강식 식당이 없어서 건강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을 한거에요 바지락 칼국수 그 다음에 들깨수제비 아요워 옹시미 들깨가 또 건강식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라믹으로 막 인테리어를 한거에요 이 가로수길 칼국수는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구요 그런 사진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은요 여러가지 마케팅 툴도 있지만 역시 먼저 베푼거에요 먼저 베푼거에요 사실 이 가로수길 칼국수 제 단골입니다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음진 대표를 오래전부터 알게 됐고 이분이 세라믹 전문가인지는 몰랐어요 책을 낸 다음에 책을 냈다길래 책을 구입했거든요 봐서 봤는데 제가 몰랐던 많은 또 비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원하는 삶을 사는 여성 일곱가지 비밀이라고 그랬나봐요 이 어머님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렇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기억해 주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예 대표님 하면서 기억해 주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야 이 성공한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또 이 어머님도 그렇게 와서 인사해 주시고 참 예쁘게 인테리어도 잘 되었고요 음식 맛도 엄청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역시 다른 분야에 도전하더라도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87페이지 소개합니다 실행력과 추진력 이 작가가 생각하는 실행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꼽고 봤어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두 번째는 실행 버튼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많이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정 보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행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또 분석해서 바꿔요 현장에서 바꿉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답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만들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 많이 변하는 시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봐야 뭔가 시행착오도 나오고 그래야 또 고치게 되죠 실패의 다양한 경우의 수중에 하나를 알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은 또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 목표잖아요 목표 그 목표를 잊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계속해서 그거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아닐 경우에는 빨리 재부팅하는 거 야 이 재부팅 참 좋은 것 같아 하다 보면 꼬여가지고 안 풀릴 때 있죠 결국 재부팅이라는 게 뭐예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출발하는 거 이게 재부팅이잖아요 컴퓨터도 다시 켜잖아요 근데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하면 다시 출발하면 돼요 왔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저희 학원 찾아오는 것을 제가 문자로 항상 보낼 때 동영상을 보내요 신사역 8번 출구부터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진 분들은 제가 그래요 8번 출구부터 다시 동영상 틀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빨리 오시더라고요 이게 리셋이죠 이 사례가 있습니다 실행력을 높여서 성공한 사례 이 가로수길 칼국수에 가면 칼국수집인데 낙지 볶음 메뉴가 있어요 낙지 비빔밥도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낙지 비빔밥 있고 술안주로 낙지 볶음이 있습니다 칼국수집인데 왜 그러냐 이 점심때는 뭐 바글바글한데 이 저녁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술안주나 저녁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낙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낙지를 하려면 이제 기존에 이제 레시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뜬네요 낙지볶음 소스 기술을 전수받네요 오오오 그래요 또는 낙지볶음 소스를 사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낙지를 팔면 누가 자당한 이득을 볼까 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낙지를 팔면 낙지볶음이 많이 팔리면 누가 이득을 보죠 낙지납품업자죠 낙지 도매상 호텔이나 전문점에 납품하는 낙지업체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업체 이사님과 통화해서 레시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레시피를 얻었다고 모두 현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의 입맛은 자연의 맛을 살리고 자극적이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맛으로 이를 고려해서 다시 레시피를 또 만듭니다 이 제공된 레시피를 통해서 이게 적중했고요 신메뉴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이 맵지도 않아요 진짜 이 가로수길 칼국수 침돈다 낙지볶음이 진짜 맛있거든요 쫄깃쫄깃하고 이게 이렇게 나왔군요 현장에서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아낸 거죠 2천만 원을 드리지 않고도 해결했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노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배우지만 스스로 터득할 원리가 없다면 다음에 응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 것 이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죠 반대로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을 거예요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안 좋대요 물 마시면 위산이 희석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술 먹는 습관? 이것도 안 좋은 거겠죠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 습관은 바꿀 수 있고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 93페이지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한 시스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한 시스템 네 가지가 소개되는데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정말 공감되는 거고 저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거 어쩌면 나랑 생각이 같을까 제가 또 플래너 강의를 하잖아요 목표관리, 성공관리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했던 얘기들과 너무 비슷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네 가지 시스템 첫 번째는요 가치와 신념 시스템 가치와 신념 시스템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상품도 가치가 있잖아요 행동에 대한 가치도 있거든요 그런 신념과 가치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거 세 번째로는 자기관리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네 가지 시스템의 하부에는 또 3333 법칙으로 꾸며놨네요 이 책의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뭐 다는 소개할 수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 공감되는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와 신념 시스템 아 야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을 텐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넣었다는 게 저는 이분 보통 아니야 고수야 내꺼야 느꼈습니다 감사를 1번으로 넣은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한다 오늘 지금 감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념과 가치를 만들 때 지금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주변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 나의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관리 시스템에서 또 세 가지 역시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예요 명확한 목표 뭘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무엇을 언제까지 걸 수 있는가 여기에 또 수치화하겠죠 목표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이죠 실행하고 그 다음 꾸준히 반복하는 거 꾸준히 반복하는 거 이게 목표관리 시스템이고요 자 세 번째 자기관리 시스템 야 여기도 아 이분이 내 강의를 들었나 할 정도로 나는 너무 코드가 맞아요 자기관리 시스템에 1등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관리 시스템 1순위 예를 들을게요 1번 휴식 2번 공부 3번 건강 예 맞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3번 건강 건강 건강이 먼저죠 건강이 건강이 먼저죠 무조건 건강이 먼저예요 모든 일이 최우선 돼야 돼요 저는 목표관리할 때 건강 목표를 가장 먼저 세우거든요 아유 너무 공감이 돼요 그 다음 공부고요 그 다음 휴식이에요 이제 재충전이 되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자 건강관리하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건강관리하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이 트라잉을 도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간관계 시스템 자 여기다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 한번 볼까요 1번을 뭐로 잡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1번 골라보세요 경청 2번 겸손 3번 존중 1번 경청 2번 겸손 3번 존중 오 저도 이게 공감하는 게 가장 먼저 저는 존중을 먼저 꼽거든요 존중한다 배려한다 존경하고 존중한다 인간관계 시작은요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야 경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 부분이 먼저 이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이렇게 네 가지 시스템 안에 3333 넣었어요 가치와 신념의 3은요 감사 믿음 사랑이고 목표 관리의 3은요 목표 실행 반복 그쵸 그 다음에 자기관리 뭐부터 한다고요 건강 그 다음 공부 그 다음 휴식 인간관계는 먼저 뭐 한다고요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내 자신을 낮춘다 겸손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니 뭐예요 내가 밑에 있다 언더스탠드 아래에 서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참 시스템 이런 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여성의 일곱 가지 비밀 백음진 작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소개합니다 적성을 찾는 네 가지 방법 중요하죠 어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에 도움될 만한 네 가지 방법을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음진 작가는 사회경력 21년차죠 웹디자이너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요 산업도의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모바일 게임 디자이너 문화예술 전문인력 도예가 컬러리스트 창의력 교육강사 특허 발명가 여성 CEO 장업 컨설턴트 한국경제신문 소상공인 자문위원 기술가치평가사 김치소믈리에 오너쉐프 마케터 작가 강사 서해가 컬러리스트 엄청 많은 직업을 하셨네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꾸준히 열심히 반복했고 또 목표 관리가 정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분이 권하는 네 가지 적성을 찾고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적성과 경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방법적으로 MBTI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검색해보면 돼요 적성검사 성격검사 이런 겁니다 유전자 지문적성검사 저도 받았는데요 애니어그램 다중지능 이런 것들 디스크 이런 것도 있어요 나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나는 어느 쪽의 지능이 발달해 있고 재능이 있는가 라는 걸 좀 알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참조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맹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방향을 좀 좁힐 수 있죠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지능이 떨어지는데 신체에 관계된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쪽이 낫잖아요 자기 약점 부분을 좀 걷어내는 거 강점 위주로 직업을 찾아보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적성을 적성을 살려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죠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회, 경제, 문화, 역사에 대한 인문학 강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꾸준한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에 관계된 책을 못해도 못해도 30권 많으면 100권을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훅 도전하는 거죠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직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한 건 남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격증 동영상 제작 마케팅 SNS 어학 등 자기 개발 강좌를 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걸 배웁니다 삼성 디지털 포라자 아카데미 네이버 파터널 스퀘어 온라인 아카데미 네이버 광고센터 쇼핑몰 교육센터 이베이코리아 아마존 모두 이런 홈페이지 만들기 무료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에 사는 거 그런 쪽으로 마케팅과 현장 교육을 해보는 거죠 이 밖에도 대기업에는 제품과 함께 교육 강좌도 연결된 게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들어보는 거예요 IT에 관계된 어도비 프리미어 사운드 포지 같은 전문 강의 수업료는 대부분 5만원 미만이 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의 멘토나 롤모델을 찾아보고요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으면 롤모델에게 이메일로 상담하거나 일일 특강 등을 들어보고요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저한테 이렇게 저를 롤모델로 삼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는데 단발성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훅 하고 답장을 하면 에휴 그렇지 뭐 하고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엄청 많이 와요 문자나 이메일 전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도업을 청하거나 아니면 그 멘토가 하는 과정에 입학을 하거나 그렇죠 아예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입학을 해서 상담을 청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물론 금액이 물론 금액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도 그래서 이영권 박사님을 멘토로 모셨을 때 그분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수강했어요 다 수강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까지 보내고요 제 제자들도 보내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박사님이 그래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런 진심을 보여주고 정성을 보여줬을 때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 꽁짜는 없거든요 이렇게 멘토 부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뒤에도 지금 제가 한 3분의 2 정도 핵심적인 부분 좀 툭툭툭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뒤에도 아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미래의 직업 또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엄청나게 고생해서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게 예뻐 책이 디자인도 중요해 역시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예쁘게 만들었어요 안의 내용도 알차고요 원하는 삶을 사는 여성의 7가지 비밀 백은진 작가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도요 이 책을 꼭 보셔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꿈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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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